이런거 좀 아반도 선수가 가끔 있었네요 아우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흑동원 조알룡 렌사반도 타이프라인 정파마저 여러 선수들이 외곽에서 볼을 만지다가 와아아아아아 헤이욱더크아 환상적입니다 저 딩고타 아 이런거 좀 아반도 선수가 가끔 있었네요 자 마지막 7초입니다 사클라 꺼진 사이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딩고타 미스매치 왼쪽 골파 어우 끊었습니다 자 김병원 선수하고 지금 정유론 선수 맨 맞힌지를 지금 끝나고 해주겠네요 네 자 페런더 외곽 공유 나와있구요 정의대입니다 3 3 3 3 3 2 3 3 우상됐습니다 2 3 2 2 2 3 3 3 3 4 4 4 5 5 5 5 5 5 5 5 5 6 5 6 9 10 10 10 10 11 10 10 10 10 아바. 왼스톤드로 왼스톤드로. 콘테스트 나와서 아반도랑 한 번 정면 승부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에이스 역할을 했었죠. 오늘은 자기는 덩크 셀렉션 모음식으로 발매가 돼도 잘 팔릴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. 회수 neutral 팀 오펜스를 살린 창원회 지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